아라이로아이 요카 깜빡 깜빡 루안 어디로 갈래? 하츠유기 출발! 루안이 출발 네 4년 만에 가는 원칸 더가 더 됐나? 온선에 매일 일정이고 아, 그래 오늘은 그 원생은 맏이시마 원샌? 네 온도는 특이하네요 41도 원래 45도나 46도라 아, 하리나 요네 별걸까지 벌리어 별걸 부르지만 먹방 할까요? 먹방! 예? 일일인쇼! 뭐지? 유카도 즐거워? 온선을 위해 일본에 왔어요. 응, 유타야. 가자! 빨리 가자! 아잇! 자아맙습니다! 아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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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할 때 다시 시작하는 중 그러면, 자아맙습니다! 아잇! 아잇! 일시そうですね! 아잇! 너무 좋아요! 여기에는 공간을 공압하는 중 네? 아잇! 네! 이새야 히로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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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간파이 와, 루아니바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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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何か夜の着地した? もうあれみたいね。 NERです。 美容室に。 わー! すごーい! 床のある。 何でここにある? ですけども、岐阜地裁には西山ディレクターです。 お茶を用意してますね。 お茶を用意してますね。 はい。 じゃあ、乾杯。 うわー! 乾杯。 うわ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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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せーの! うわー! 松島! うわー! うわー! なんかかわいい。 じゃあ、ロアン、片方じゃ。 ラメン屋さ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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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うわー! なんですよ。 あ! ルマン屋さんは初めてです! うわー! うわ! うわ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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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아는 어디 갈거야? 남자? 둘 중에 하나 들어가 봐봐 이거? 가자 역시 내 아들인가? 안돼 그럼 안되지 자 로아는 어디로 가야돼? 그렇지 가자 아슬아슬했다이 가자 남자는 여기 남자 들어갑시다 들어가세요 자 좋아 로아는 어때? 좋아 굿? 그렇지 예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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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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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가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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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야코 씨는 모두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다행히.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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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아아아 귀여운 유카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자, 이따다키마스! 이따키마스!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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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마이웨이다, 여기는 자기가 하고 싶은 거라고 해서 엄마, 그만! 엄마! 뭐하는 거야? 엄마가 부족한다고 트렌라 엄마가 가고 싶던 것들을 마쑥하게 오예라! 오올라! 오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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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스피나 2인개! 2개가 왔다. 2개가 오니엘이 계신다. 오니엘이 계신다. 오사카에서 사용하지 않네 내가 또 오사카에서 도마치에 오사카에서 좀 전에 오사카에서 오사카에서 지금 유카랑 같이 같이遊び에 왔어요 뭐 할까? 우리 이제부터 아나울들 지금 비싸면 고객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응? 아냐 아냐 되게 예뻤다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옷이야 자 얘기 많이 하면 또 편집이 힘드니까 이 마츠시마 여행을 어떻게 하는지 보시죠 알겠습니다 도시코 이거 어이 도시코 이거 이거 무신동 너희 도야 도시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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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은거야? 부럽다? 부럽진 않아 지구할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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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구할까 지구할거야 미에다 지구할거야 쌍먹이 쌍먹어 지구할까 여기 제일 좋은데 아 이거 뭐야? 여리찜이 흐흐흐흐 요카 내가 본 가격이 맞지? 아니 0이 하나 더 붙어있는데 요카 5개 끝 Ok 너무齬 which where 귀여워 인사 맞죠? 댄스 이용해주세요 제이비~~ 가! 가! 일부러 온천 어땠어요? 간판! 고맙습니다!